너 이 자식아, 니가 이럴 수 있어? 니가 이럴 수 있어? 이게 무슨 이시한 거야? 이게 어디다가 손 대는 거야. 놔, 이거 놔요. 너 인마, 니 그 공명심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? 그게 수인이 목숨보다 중요해? 그렇게 이겨서 뭐 할 건데? 너 인마 나한테 이기기 위해선 수당감 한 거 안 가린다고 그랬지? 그러는 넌 지금 수인이 목숨까지 버려놓고 뭐 하는 짓자 대체? 소송만 포기하면 수인이가 살 수 있는데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뭐야? 아니 홍군 그게 무슨 말이야? 소송을 포기하면 수인이가 살 수 있다니? 이 자식한테 물어보십시오. 인마 그냥 눈 한 번 질끔 감으면 돼. 잠깐이야. 그냥 눈 한 번 감아봐. 번호야. 수인이 살리자. 나 니가 하라는 건 뭐든지 다 할게. 수인이부터 살리자.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대잖아. 너 인마 너 인마 수인이 보낼 수 있어? 나로서 이게 수인이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야. 수인이다. 미안하다. 네가 못하면 내가 해. 내가 살려. 수인이다. 수인이다. 꼭 살려낼 거야. 이 잔인한 자식아. 수인이다. 네. 엄마